기다려 오골개 오골개 대한민국에서 오골개 먹는 개가 어딨냐 이 음식들 호랑 요척박이 나가지고 이 음식들은 헹궈간지 모르고 뼈까지 싹 발려가지고 주인이 이런 주인이 어디 세상에 여기 있지 기다려 왜이 우리가 보신 걸로 그랬다가 개다 주네 비싼 쑤시로 밥을 먹지 않나 이 음식들 입맛이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건 안 먹어요 심바 코코 아저씨 없어 아저씨 어디있어 아저씨 빨리 아저씨 찾아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.